세상을 바꾼 명언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단 한 줄의 문장 10가지 인류 역사 속에서 명언은 단순한 문장을 넘어 한 시대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친 강력한 메시지로 남아있습니다. 한 줄의 짧은 문장이지만 그 속에 담긴 진리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때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세상을 바꾼 명언들 중에서도 당신의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강력한 한 줄의 문장들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겠습니다. 1.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르네 데카르트. 르네 데카르트의 이 유명한 명언은 철학의 기초를 뒤흔든 혁명적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을지언정, 그 의심하는 과정 속에서 사과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를 통해 인간의 존재는 물리적 실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자신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명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우리에게 사고의 힘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반추하며 생각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이 짧고 강력한 문장은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 명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세상을 알기 전에 자신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문장은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빠른 변화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종종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것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는 명언은 자기 발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꿈은 이루어진다.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는 자신의 상상력과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통해 전 세계의 꿈과 희망을 심어준 사람입니다. 이 명언은 그가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자 했던 끈기와 열정을 보여줍니다. 디즈니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가능성을 상기시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일지라도 열정과 노력을 쏟아붓는다면 그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을 줍니다. 4. 가장 어두운 시간도 60분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리더였습니다. 이 명언은 어두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희망의 빛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루스벨트는 국민들에게 시련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음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명언은 우리에게 인내와 희망을 상기시키며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이 명언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5. 하루하루가 평생이다. 세네카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시간의 중요성과 우리의 일상적 선택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 명언은 매일의 삶이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이루는 조각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의 후회에 갇혀 사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잘 살아가야 합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매일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루가 쌓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어진 매 순간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는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사는 데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6.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1만 번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토마스 에디슨.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며 정구를 발명했습니다. 그의 이 명언은 실패의 긍정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는 실패를 단순한 좌절이 아닌 배움과 발전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에디슨은 실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아가며 궁극적으로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명언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실패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 실패 속에서 얻는 경험과 배움은 결국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시작의 과정입니다. 7.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마트마 간디. 간디의 명언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현재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실천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디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며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 명언은 삶의 주체로서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책임감을 일깨워줍니다. 8.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은 성공과 실패의 본질을 이해한 리더였습니다. 이 명언은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실패에 좌절하지 말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성공도 일시적인 것이며 실패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성공에 도취하거나 실패에 너무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성공이나 실패는 모두 일시적인 상태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이는 인내와 용기의 정신을 보여주는 명언입니다. 9.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공자 고대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진정한 영광은 실패를 겪고도 다시 일어나는 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의지와 끈기가 진정한 성공에 열쇠라는 교훈을 줍니다. 이 명언은 끈기와 회복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삶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의지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도전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10.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삶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행복이 특정 목표나 성취에 도달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행복은 내적 성취와 삶의 균형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만족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행복은 목적지가 아닌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삶의 작은 순간 속에서 행복을 찾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철학적 교훈을 전해줍니다. 이 10개의 명언들은 단순히 유명한 문장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줍니다. 각 문장은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도전과 고민 속에서 힘과 용기, 지혜를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이 명언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 문장이 주는 변화를 경험해보세요. 탈무드 지혜 명언 50선 탈무드는 미신화와 와게마라가 합쳐진 책이다. 약 300만에 달하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무게는 약 75kg이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구전 법정과 전통, 해석들을 집대성한 문헌으로 그 안에는 삶과 신앙, 윤리, 사회에 대한 다양한 지혜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탈무드의 지혜는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 도덕적 가치, 인간관계 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탈무드에서 유래한 중요하고 영감을 주는 지혜 명언 50선입니다. 1.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2.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3. 자기 아이에게 육체적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약탈과 강도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4. 승자는 륜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높기를 기다린다. 5.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6.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7. 뛰어난 말에게도 채찍이 필요하다. 현인에게도 충고는 필요하다. 8.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에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 9.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10.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라. 11.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함이 아니다. 몇 번이고 복습하면 새로운 발견이 있기 때문이다. 12.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알아. 13. 한 잎에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하다. 14.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 15. 인간은 남의 하찮은 피부병은 금방 알아차려도 자신의 죽을 병은 깨닫지 못한다. 16.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17. 물고기가 입으로 낚시 바늘을 물어 잡히듯 인간 또한 언제나 그 입이 문제다. 18.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19.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20.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 21. 시작이 반이다.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2.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23. 진정한 용기는 공포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다. 24.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25. 가장 큰 지혜는 친절함이다. 26. 진정한 지식은 자신의 무지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 27.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28. 성공의 비밀은 목표의 지속성에 있다. 29. 인생은 배우는 것이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30. 행동 없는 말은 꿈과 같다. 31. 지식을 나누면 그 가치가 배가 된다. 32. 어려움은 인내를 통해 극복된다. 33.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어렵게 얻어진다. 34.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행복의 열쇠다. 35.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존경하라. 36. 자신의 길을 가라.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37. 가장 좋은 복수는 대단한 성공이다. 38.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39.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40.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의 휴식이다. 41. 양보할 줄 아는 자가 진정 강한 자다. 42.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43. 무지는 야만보다 더 큰 적이다. 44. 자비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45. 고난은 인생의 가장 좋은 선생이다. 46. 겸손은 위대함의 진정한 표시다. 47. 성실함은 모든 성공의 기초다. 48. 인생은 변화하는 것. 변화를 받아들여라. 49.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50.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나타나는 사람이다. 이 50선의 지혜 명언들은 탈무드가 세월을 거쳐 인류에게 전달하는 불변의 가치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명언은 개인의 성찰과 성장, 인간관계의 개선, 도덕적 가치의 실현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